때만의 우리 집 전재가 반시벙 다 날리고 농따롱을 제가 한 5개를 갖고 있었어요. 아유 정말 체력이거든요. 하루 저녁에 속값으로 1억도 날렸습니다. 핑크 샤모드의 농덕인을 이렇게 회장님 되셨단 말이에요. 자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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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사인만 하면 이 건물이 자기께 된다는 거예요. 깡패들이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. 내 세상은 벌써 다 넘어간 상태에 죽으려고 임대 꺾고 동매 꺾고 나 노선생활 10년 있어 내 손생활